여기가 목수혁 배역사입니다.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... 아, 찾았다! 어떻게 찾았어! 안녕하세요. 데일리머드 김나영 기자입니다. 떨어지지가 않아. 뭐가요? 기관사가 죽었다고? 이번이 스물 두 번째네. 옥수혁이 개통하고 지난 35년간 옥수혁에서 사고를 죽은 사람. 오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? 뭔가를 찾으려고... 운모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... 앞에 뭐가 있어? 옥수혁 개당화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아맨... 하나하나. 둘다. 둘다. 엥수혼이란행. 하나하나.